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미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한국에서 permiss in a dance on stage 서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만난 그 순간을 더 크게 다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3월 12일 토요일 라이브 비행을 통해 전세계 극장에서 콘서트의 열기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 영화관에서도 신나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? 저희 노래 we don't need permission to dance 처럼 극장에서도 춤도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의 열기로 영화관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희 방탄소년단도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tsptdlivecinemas.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연하게 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봐요! 안녕! 안녕! 안녕!